모든 혐의 인정한다고 하셨는데 법정에서도 같은 말씀하셨습니까? 2016년 증거인멸 우려 의혹도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변호사 입건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말 없으시나요? 증거인멸 우려 의혹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변호사 입건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Marche 출발 남편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있으므로 연어ader의 남편이 이전에 남편을 확인했어요.